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섭입니다. 오늘 가져온 레슨은 투뱅크 샷을 이용한 안다리 걸어치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투뱅크로 안으로 딱 걸어가지고 공이 딱 끌려서 딱 맞는 그런 배치 아시죠? 이 배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투뱅크를 걸어서 안쪽 두께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원쿠션 지점을 몰라서 다들 실패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원쿠션 지점을 찾는 방법 치는 요령까지 레슨해 드릴게요. 그럼 1득점하러 가봅시다. 이게 뭐야? 오늘 아정당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이거 설치 당일날 바로 주네. 빠른다 안 빨라. 아정당이 원래 빠르죠. 우리 집 인터넷 정수기도 약자 끝났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최대 77만 원까지 주는 거 맞지? 이거 알뜰폼까지 그냥 다 바꿔야 되겠다, 이거. 투뱅크 안다리 걸어치기를 배워볼 오늘의 배치입니다. 먼저 1접구는 코너에서부터 단쿠션으로 반칸, 장쿠션으로 반칸에 교체하는 점이 있어요. 두 번째 2접구는 1접구와 일자로 나란히 있는데 한 칸 정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접구는 반대편 코너에서 단쿠션으로 한 칸 반에 떨어져 있고 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어요.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온다면 반대편 빨간 공으로도 투뱅크 샷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무회전으로 각도가 안 나오죠. 회전을 이용해서 각도를 맞춰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 공 1접구로 안으로 투뱅크를 걸고 이쪽에 3쿠션을 만든 다음에 득점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안쪽으로 거는 두께를 맞추는 그 원쿠션 지점을 잘 몰라서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고, 이거 바깥쪽으로 맞아버렸어요. 안쪽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실수들도 합니다. 아, 이렇게 직접 맞아버렸죠. 3쿠션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배치 자신 있게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쳐볼게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을 했죠. 레슨에 앞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조건입니다. 자, 먼저 1접구 조건입니다. 1접구는 단쿠션에서 원포인트, 장쿠션에서 원포인트를 이렇게 있는 네모난 박스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고 그 가운데를 쫙 가르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1접구가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 위치될 때 사용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삼각형 쪽에 위치되어 있으면 안으로 걸어도 지금 안쪽 두께를 막기가 어려운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공은 1접구가 나란히 있거나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느 정도의 한계각이 코너로 보이는 정도로 바깥으로 빠져 있을 때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올라가서 코너가 접전으로 보인다. 이러면 이 더 앞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 안쪽으로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당점은 회전은 투팁을 고정할 겁니다. 그런데 분리 각도를 위한 상중하 당점은 조금 감각적으로 응용을 해나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안쪽 두께를 맞출 수 있는 원쿠션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방법은 안쪽 두께를 아주 정밀하게 얇거나 두껍거나 조절하면서 맞추는 방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절반 두께로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1접구와 내공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1접구와 내공은 일자 형태로 서 있죠. 자, 이렇게 1접구와 내공이 일자로 서 있을 때 장쿠션과 단쿠션이 만나는 이 코너에 보면 가르마선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가르마선의 연장을 1접구가 관통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코너를 치면 안쪽 두께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코너를 치고 당점은 중단 투팁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치면 안쪽 두께가 자연스럽게 맞죠? 자,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배치를 놓고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도 1접구와 내공은 일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마선을 확인해야 되겠죠. 가르마선의 연장을 딱 확인했을 때 1접구가 지금 중심부를 지나지가 않아요. 중심부까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장쿠션 0지점에서 이렇게 출발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칭되는 점인 단쿠션 0지점을 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가르마선을 공의 중심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 출발하는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칭되는 데를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보다 분리가 조금 더 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단점을 조금 올려서 칠게요. 상단 2t 회전으로 치겠습니다. 단쿠션 0지점을 향해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 두께가 맞으면서 끌리는 효과가 나죠.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접구와 내공은 일자 형태로 서 있어요. 가르마선을 딱 확인하고 공의 중심부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중심부까지 딱 이동을 했더니 코너와 장쿠션 0지점 중간에서 딱 중심부를 가르는 선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대칭되는 데를 치면 되겠죠. 코너와 단쿠션 0지점의 중간을 딱 바라보고 치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점은 높은 단점을 써야 되겠죠. 분리각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기서 간단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당점의 높낮이를 왜 구분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꿀팁도 치실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배치인데 아까 중단 당점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내공을 치게 되면 지금 코너 쪽에서 출발을 했었죠. 이렇게 이적구를 향해서 한 반 두께 정도 맞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4구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적구를 반 두께를 맞추고 단쿠션으로 맞추기 위해서 당점이 어디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은 한 중단 당점이면 충분히 쉽게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이런 배치에서는 제가 상단으로 좀 끄는 느낌을 줬습니다. 자, 이 배치 또한 코너 쪽을 쳐서 이적구를 한 반 두께를 맞춰서 칠 거예요. 이렇게 날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날라가겠죠? 이쯤에서 지금 1접구를 맞추려면 반 두께에서 이쪽으로 끄는 느낌이 납니다. 하단을 줘야 되겠죠. 하단 당점으로 끌어볼게요. 이렇게 끄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금방 사구를 치는 느낌으로 쳤을 때는 하단을 줬는데 왜 투뱅크샷을 칠 때는 상단을 줬냐. 왜냐하면 저쪽에서 상단을 줘야 쿠션이 맞고 날라갈 때는 반대의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 구름이 이쪽에서 상단으로 오죠. 이렇게 가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하단의 구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는 오히려 상단 당점을 주고 쳐야 공이 약간의 전진 구름이 생기면 이쪽에서 반대의 옆구름이 생기면서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접과 내공이 일자로 서 있을 때는 원쿠션 지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당점을 위에를 줘야 될지 중간을 줘야 될지 밑에를 줘야 될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1접과 내공이 일자로만 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원쿠션 지점을 응용하는지 그것도 알아볼게요. 자, 지금 배치를 보면 1접과 내공이 일자죠. 이때는 가르마 선을 1접 후에 중심부까지 이동을 하고 프레임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대칭되는 점을 원쿠션으로 찾았었죠. 근데 내공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럴 때도 간단해요. 가르마 선을 이제 중심부가 아닌 공의 왼쪽 끝면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끝면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 가르마 선이 딱 걸려있네요. 그렇다면 코너가 원쿠션 지점이 된다는 거죠. 약간의 끌림이 필요하니까 상단 쪽에 투팁 회전을 주고 코너를 치겠습니다. 그럼 안쪽 두께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득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 자, 이 매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1접과 내공이 서 있는 모습은 내공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1접구의 가르마 선을 왼쪽 끝면에 맞춰야 되겠죠. 가르마 선을 왼쪽 끝면까지 딱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을 했더니 장쿠션 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 원쿠션 지점은 대칭되는 단쿠션 0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각이 지금 많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죠. 좀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상단에 투팁 회전에 어느 정도 임팩트까지 줘서 좀 끌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확실하게 끌리면서 투 뱅크 샷으로 멋지게 득점이 되죠. 성공! 자, 오늘의 매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공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뭔가 원쿠션 지점을 찾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간단해요. 아까 1자일 때는 가르마 선을 공의 중심부를 확인했죠. 이제는 공의 오른쪽, 오른쪽 면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가르마 선을 공의 오른쪽 면까지 이제 이동을 시키죠. 그렇다면 지금 장쿠션 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네요. 그렇다면 대칭되는 지점인 단쿠션 0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각을 위해서 지금 분리가 많이 안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냥 중단 당점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렇게 원쿠션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1접구보다 내공이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마 선을 1접구의 오른쪽 끝면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가르마 선을 1접구의 오른쪽 끝면까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장쿠션 0포인트에서 한 2, 3포인트 위를 바라보고 있네요. 대칭되는 데는 단쿠션 0포인트에서 한 2, 3포인트 앞을 바라보고 쳐주면 됩니다. 분리를 위해서 중단 당점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원쿠션 지점을 찾았으니까 자신있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쳤더니 자신있게 들어갔습니다. 성공! 자, 마지막 1접구보다 내공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가르마 선을 1접구의 안쪽면, 그러니까 왼쪽 끝면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라인을 이동해서 끝면을 맞췄더니 코너 0지점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칭되는 데를 원쿠션으로 잡으면 되겠죠. 근데 생각할게 원투쿠션이 맞고 공이 맞은 다음에 단쿠션까지 끌기에는 좀 분리각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점 조금 내려서 이쪽 장쿠션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직접 맞아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쿠션으로 맞아도 되는 높은 확률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낮은 당점으로 칠게요. 이렇게 치면 아주 확률 좋게 득점이 되죠. 성공! 여러분들 오늘 레슨은 어떠셨습니까? 투뱅크 안다리 걸어치기를 배워봤는데 여기 가르마 있잖아요. 저도 여기 가르마 있어요. 당구대에도 코너에 보면 가르마가 딱 있습니다. 내공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중심이냐, 바깥이냐, 안쪽이냐 이것만 확인해서 원쿠션 지점을 대칭되는 대로만 딱 확인해서 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구장가서 연습하다 보면 상중화 단점과 임팩트에 따라서 분리되는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끌어올리면 투뱅크 안다리 정말 자신있고 멋지게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